지금 딱 좋은데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늘 나에게 키워왔던 수명했던 날금을 우리 아빠 좋아하던 대통령 응 그 꿈이 나왔던 친구 있었지만 난 좋아하던 배달통이 있다는 게 나의 꿈을 위해 너무 많이 많이 했지 대동이야 하니까 저는 아직 그런 때가 널 좋은 순간 내 꿈은 확 밝혔어 처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게 됐지 내가 찾던 꿈이라는 걸 처음 널 보는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었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헤어와 헤엌 정말 이제 나는 포기했어 내가 대통령이 들이했던 그 꿈은 온몸인을 책임지는 것보단 현재 내가 책임지는 남들고 싶어 그래 일어나고 싶었다고 생각하지마 이 여자는 그 만큼의 가치가 있었냐 참 대단하긴 대단한가봐 와 꿈이 바뀌었으니까 처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게 됐지 내가 찾던 꿈이라는 건 처음 널 본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주문했었지 이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에이 에러